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와요 찔레꽃 가요장단 이번 시간에는 가요장단 한 번만 배워볼게요 가요장단 요거를 아주 초급자들도 다 배울 수 있게 쉽게 요거 만들었어요 쿵따 쿵따 쿵하고 따만 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쿵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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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식으로 했어요 찔레꽃불개의 피는 요렇게 나가보래 요거 쿵따 쿵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번 쿵따 쿵따 들어가고 다섯번째에서 쿵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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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갔어요 구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쿵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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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가 아 mount 용거예요 상부 한번 해 볼게요 c 4 으 으 으 한번 넣어 시장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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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사람이 있네 다시 그거 보고 있는데 헷갈려요 보고 하세요 다시 시작 으 으 그러면 이제 크게 없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찔레꽃 노래 다 아시죠 찔레꽃 불러볼게요 그러면 찔레꽃들 깨비는 남쪽 나란의 고향 어 이별가를 불려주던 꽃밀사람아 4주 고른 부분만 틀려요 위치랑 똑같은거예요 가운데만 틀려요 4주 고른 부분만 틀려요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은거야 이 부분만 틀리게 한거예요 빨리 이해를 했네요 그러면 한 장단씩 해보세요 질레꽃불게 비는 한 끝까지 십자 질레꽃불게 비는 한 끝까지 십자 질레꽃불게 비는 그렇죠 잘하셨어요 한번 더 시작 질레꽃불게 비는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을 손치고 남쪽에 들어가야 돼 남쪽 날아내고 향 시작 아니야 아니야 거기 헷갈리잖아요 한번 치고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은 터쳐 쿵 치고 남쪽에 들어가야 돼 시작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 날아내고 향 자 보세요 자 거기 쿵이 한번 먼저 들어가고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 날아내고 향 이렇게 쿵 치고 남쪽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남쪽에 들어가야 돼요 시작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 날아내고 향 됐어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 날아내고 향 저기 질레꽃불서 남쪽 날아까지 시작 질레꽃불게 비는 질레꽃불서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 날아내고 향 남쪽 날아내고 향 그 다음에 언덕은 쿵 덕부터 들어가요 시작 언덕 위에 조각 잠깐 시작 언덕 위에 조각 잠깐 자영 동방이네 다시 시작 언덕 위에 조각 잠깐 다시 한번 시작 원격위의 조사 그립습니다 똑같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립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쿵치고 그립습니다. 들어가야 돼. 자 여기 쿵치고 시작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다시 그립습니다. 시작 그립습니다 다시 하니까 쿵치고 그립 들어봐라. 시작 그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립습니다 그러면 찔레코서부터 연결해서 시작 그립습니다 진대도 불게 비는 각종 나라 내 고향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재미있어요? 네 그 다음에 네 자주 걸음 이불 눈물 여긴 안 어려운가보네 이거 딱 여기로 그냥 쌍나네 다시 시작 자꾸 자꾸 멀어 이불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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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미를 사랑아 봄미를 쿵치고 시작 봄미를 사랑아 민요상단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재미있죠? 재미있어요. 자 그러면 쭉 연결을 해서 해볼까요? 찔레꽃도부터 시작 자루 걸음이 울고 눈물을 흘리며 이 결과를 불러줄게요 봄미를 사랑아 한 번 더 해볼까요? 연결해서 찔레꽃 노래 모르시는 분 몰라요? 네. 다시 찔레꽃 시작 찔레꽃을 깨비 찔레꽃의 미치는 왕정나라 내 고향 엉덩이에 조가 잠깐 봄미를 사랑아 그리 승리다 그리 승리다 카드 보름 이내 불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이념 영원히 이별가를 불러줘요 꽃미를 사랑 다 익히셨어요? 네 익혔습니다 익혔어요?